안녕하십니까 설민석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 그리고 부산 역사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투어의 경우는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무심코 생활 속에 지나치는 곳에서 뜨거운 역사를 발견하다 지하철 서울 역사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부산은 가족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과거의 우리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알찬 코스로 제가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머리에는 유익한 지식을 담고 가슴에는 뜨거운 의식을 담고 배에는 맛있는 음식을 담는 삼식이 역사회 지금 한번 떠나보시죠